조선이민의 마음속에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간직된 조선노동당 기반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마취와 낙과 붓으로 형상된 조선노동당 마크가 새겨진 것이 조선노동당 깃발입니다. 조선노동당기의 붉은색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장구한 항일혁명 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당지께서 높이 지켜두셨던 혁명의 붉은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피가 스며있는 붉은 기폭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마크는 조선노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저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쳐진 근로인민 대중의 존재 부대이며 근로인민 대중의 여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중적 당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노동당은 주체 34, 1945년 10월 10일에 창권되었습니다. 혁명선열들의 녹색이 뜰고 근로인민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당깃발을 흐르며 조선인민은 해방 후 세조국 건설에 떨쳐나섰으며 미제의 무력 침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안아왔습니다. 전후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선군 조선의 전엄을 높이 떨치는 길에서 당깃발은 언제나 향도의 기치였습니다. 저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생은 당기와 함께 용생한다는 것이 조선인민이 심장 깊이 간직한 지위입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을 의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경도가 있어 자기들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 것이 조선인민의 신명입니다. 이대한 김종훈 동기를 진주에 높이 모시오. 조선인민이 심장 깊이 간직한 지위입니다. 우선인민의 신분은 bene원입니다. 이대한 김종훈 동기를 진주에 높이 모시오. 이대한 김종훈 동기를 진주에 높이 모시오. 이대한 김종훈 동기를 진주에 높이 모시오. 국민의 운명을 간직한 승리의 기치로 영원히 높이 휘날리는 것입니다.